대전과 세종, 충남 배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번 비는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태안 25도, 천안 26도, 대전 27도 등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1, 2도가량 낮겠습니다. 기상청은 모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